눈바니로 떠나니라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이거 이거 첫판부터 모임 이거 첫판부터 학살림이랑 누구세요 저분들 왜 두명이 두호해 뭐야 중복픽 아니야 이거 중복픽 아니야 중복픽 상대팀 저거 똑같지 않아? 안녕하세요 어 뭐야 나 목소리 안들리나? 목소리 안들리는거 같은데? 아 짜증난다 아 누구세요 아 아 아 목소리 들리세요? 들리세요? 야 나 마이크 안되는데? 아 들리세요? 와 나 살려줘요 아니 들려 목소리 들리냐구요 그리고 우리 3일이야 숙소한데? 아 들리세요? 아 이거 스테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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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MT님 딴거 안되나? 아 나 또 스테로 믹스로 되네 이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? 이거 어떻게 되네 이거? 여러분들 이거 스테로 믹스 어떻게 설정해야돼 이거? 나 목소리가 안되나봐 이거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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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리다 나도 목소리가 안되 아 뭐야 뭐야 피아파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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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차 한번 뛰죠 마이크할게요 위에다 힐 밴 좀 던져줘요 하나 둘 셋 가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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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! 아 잡아줘! 니가 잡아야 돼! 디바야! 니가 잡아! 반대 2층 또 뛰어 있어요 솔드 컷! 솔드 컷! 나이스! 디바야 로봇 컷 줄! 컷! 아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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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로 다 컷이네요 야 또 검렉이 또 예? 아 뭐야 이거 아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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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빨리 나와야 돼 뭐 하냐고 나이스! 에이 쯤맛은 팝도둑이네 어 야! 아! 싫어요? 감사합니다! 뭐 뭐 뭐! 여기 어디야! 오! 잠깐만! 세뱀님! 천판에 마이크 안 깨잖아 이제 하려고요 아 뭐 하는 거야 알파님 너무 원하여 선정 아 아껴도 되는데 우리 쪽 캔지 한번 쓸게요 캔지 맞비 힐스키이 삐컷! 나이스! 머리 가고 link 컷 아 라같이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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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나이스 오오오오오오 아 왜 잡내기 심하지 나노 겐지 오 나노 겐지 마지막이다 어 마이크 되나? 맞아 나 게임 채웠다 겐지는 마이크 돼?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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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저 마이크가 지금 안돼 정권에 높이 줄풍하면 줄풍 왜 이렇게 랩을 걸리지? 잠깐만 바운드 좀 더 가자 로드오그 났어요 가자 가자 자 가자 정면이 킬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밖에 안보이네 솔드로 저쪽? 저쪽 있다 지금 한번 킬게요 윙선 윙선 짰다 윙선 짰다 환몬에 윈스탄 부서 아 나 갑니다 미안해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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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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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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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기박하잖아 왜 이렇게 쏴보죠 윈스턴 윈스턴 어디있어 윈스턴 잡아 윈스턴 잡아 윈스턴 잡아 윈스턴 잡아 윈스턴 잡아 윈스턴 잡아 나 포박해 왜그래요 에이체 뭐 올라간거 같은데 윈스턴이 갈수록 아나 없이 야 누구세요 뒤로 숨었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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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턴 윈스턴 갑자기 뒤가 볼 수 있나 아 태웠 고고고고고 파니 들어가면 핫도 없어 어 이거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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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야 할만해 아래 이뻐야 할만해 안할만해 아 왜 이러냐? 아 죽었다 스택 에피 누구세요 잡아 오 실벨 오 마이 갓 오케이 갑시다 나는 65 나는 65 뭐야 여기 있어 아 나한테 공 샀어 주면 주면 오케이 우리 딜기 안아 오 어이 오dr 아 님들 마이크 안 돼요 저? 아 나 게임 소리 수미그러 나가 지금 아.. 라이클리였어요 아.. 이상하냐? 천천히 해! 빛 빠진 거 들어가 윈스턴부터 갑자 윈스턴 랩써! 와.. 이거.. 아.. 이거.. 나이 좀 나이 좀 윈스턴 개피 어.. 제발 누가 나 깨워주면 좋겠다 아.. 씨.. 아깝다 호그 제어 호그 제어 호그 때려 호그 때려 아니야 아니야 안아 봐 거점에 안아 거점에 안아 호그 피 우리 뒤에 호그 궁극기 충전 중이다 인게임에서 송출되는 채널을 바꿔야 된다고요? 호그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여기 밀고 밀고 전문은 안 나온다 대리 어 나 여기야 아 나 잔다고 나이클 줘 나이클 줘 달랐다 달랐다 아 니가 못해줬는데 아 총알이 없어 피박 에피 피박 에피 이제 프레이저 난 시인 난 시인다 야 정말로 박소득이네요 정말로 박소득이네요 일단 찾기 하나번 타깝 나가기 하나 써두세요 호그님 봉 그런데 이걸 안 되겠다 하.. 짱 나다 자 기다려봐 여러분 일단 게임 시작했으니까 일단 게임 시작했으니까 일단 2판 성공하네 파라다 파라다 파르지다 5 아 메인 있는 것 같은데 어 메인 맞지 와 이거 맞춰버리기 3D형이 아니고 얘네 2층 죽을려고 하는거 같은데? 윈스턴보다 윈스턴 잡아 윈스턴 윈스턴 해지 내가 잡을게요 해지 카드 저점에 메이스 저 딱히 소통을 안해도 양평판에 뭔가 이길 각이다 정말로 한 거 또 죽이네요 메이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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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메이메이 언제며 저사람이 정말로 밥도둑이이네 정말로 메이메이 알겠지? 아 너? 방송 켰어니까 수화이 하고 어그로 끓어버리기 어그로 끓어버리기 어거울 렛읍시다 이제 점프요 점프 없다 왜 안보이고 리더 한 번 더 점프했어요 파라가 모여 파라 해피 빼빼 리더 피어죠 나이스 모르겠다 할 수 있을게 팔 컷 나이스 부활 또 잡아 또 잡아 다 잡아 메이메이메 도와줘 제발 메이트 메이트 어 이게 뭐야 이런 판단을 밭도둑이네요 일단 쌍카칩 저런 판단을 어 티어로 바꿨다 순간 당황해서 해저클릭이 안 눌렸어 아니 나 마이크 팀의 지금 스믹이 이상하게 두려워하고 왜 가요 한번 보여줘요 아우 망하고 주게임 이제 먼저 메디시 메디시 한 번 빠진다 메디시 끝까지 볼게요 그냥 쩌마루 밤도둑이네요 어 밀쳐봤다 반대로 뭐하냐 뭐하냐 신호냐 와 윈스턴 야 윈스턴 내봐 윈스턴 아 흘려줘 와 총알 빠졌다 용광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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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 이거? 용광로 이거 지금 덮쳐졌는데 절대 안될거 같은데 이거 빨리 빼자 쓰던가 전만로 맞도둑이네요 용광로 아 나 죽겠다 데이스가 너무 크다 메인 채팅 못할텐데 메인 채팅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아 간다 조만가 아 제발 야타 야타 되려나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기본채널을 스믹으로 해놨다고? 아아 윈스턴 개피인데 이거 신호입니까? 출력장치 스피커 입력장치 스티로 아 야 메일시 개피해 윈선 봐 윈선을 봐 나이스 오케이 정말로 밥도두 앞에 가자 멜시 오른쪽 멜시 오른쪽 부활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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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시 오른쪽 봐 멜시 오른쪽 봐 좀 놔둬라 좀 놔둬라 에잉 와 부활기가 있냐 애들이 9kg 나오고 있네 이거 누가 디바님 비빌 시치해 이거 나 밑에 공도 있으니까 해드려 해보자 저 일단 부활 없음 소홀 놓고 소홀 있어? 한번 비빌 볼까요? 소홀 몰라 아 참 베린님 숨어있어 비바가 한번 비벼줘 디바 먼저 비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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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요? 비벼야지 비벼 내가 비벼야 내가 비벼야 나이스 아 이거 먼저 비벼줘야 했었는데 망가줘 망가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야 비벼 비벼야 돼 허물에서 싸우래요 비비가능하대요 야 메르시 먼저 따르자 메르시 헬시 볼게 나이스 컷 나이스 너도 어디가 우리 위에 겐지 있는거 같은데 겐지야 겐지야 겐지 있다 나 찢이고 있어 인사해줄게 그렇지 여기야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카라 하세요 두 번 하세요 헷 여왕입니다 킬 킬 킬 킬 킬 킬 어 나 살려줘 겐지 리얼 겐지 킬 춤추고 있네 윈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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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메르시 개피 아 뭐야 야 겐지 개피 우유 두 Dazu 구 bullish Sneed 하 마ème 킬 싹 잼빗 Dep Fe 개피 기成 넣긴 Gear có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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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라 이거 디바가 마크해주는거 봐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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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다잌 아니 이게 지금 마이크가 수믹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나노 겐지 나노 겐지 수믹으로 되어있어 수믹으로 되어있어 모여서 저점 가면 되겠고 하지 않아 우리 팀에 수믹이 이상해 들자마자 방패부절 들자 보아 파다 문 안옥 겐지 써요 째 겐지 아 세경이 나 깔았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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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바울 파라 복구니 파라게 피 파라 컷 용검기 1대겐지 알쏄 아 엔지 있네 아 카드 다 깨지 아 평타 쓰고 있었는데 소이저 궁 있는데 소이저님 뒤에 숨어 있어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뒤돌아서 쓸게요 그냥 일로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소리 소리 아 마이클 앞에 너무 나가지마 살려 휠 조금만 안자님이 나한테 일받아 소월도 있어서 한번 소켓 사용하네요 세이사에요 근데 부활있나봐 그거 안빼는거 보니까 제한타 개피 제한타 개피 제한타 개피 아 겐지 용검 썼어요? 저한테 1인공 이때 베르실 좀 봐야겠어요 제한타 개피 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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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토어 버텨 비벼봐 비벼봐 야 뭐있어 추가 시간까지 추가 시간까지 라인개피 베를리 왼쪽 기타해줘 나 아직 죽어있어 이리와 자폭 자폭도 없다 자폭도 없다 제한타 개피 제한타 개피 제한타 개피 나이스 1라 다 컷 라인 컷 와 겐지 개잘해 1라인 개잘해 개잘하는데 %%%%&에 ㄹㅊㅊㅍ ㅇㅇㅇㅇ 몰기였어? 없었어 우리 아홍도 어 근데 개잘했다 아깝다 점수 3대 3 공수 변경 네 솔직히 메이안나도 됬는데 아깝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고릴라 점프 어깨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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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둑이네요 정말 밥도둑이네요 아니 아니 들어봐 우리 겐지가 다 살았다니까 길러들이 다 있네 봐봐 님들 센스 못 봤어? 히브렌 딱 튕길거 알아가지고 내가 매트리스 안클댄스 못 봤어? 나도 수면만 막아주지 그럼 나도 살았다 수면에 힐뱅 바로 들어왔거든 나 천말로 밥도둑이네요 황제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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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말로 밥도둑이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어 야 개다리 와 360도 나 저 때 박수만 튀고 있었어 천말로 개말로 님들 님들 제발 안 들려요 나 명운이에요 님들 님들 들리지 않아요 아 개빡치네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4개정 4600정 4개 다 달성 일단 4개 다 달성은 했습니다 와 이제 오늘 내일 9시까지 내일 9시까지 일단 본 계정은 4700 진짜 찍어보고 싶다 오디오 설정 어떻게 하죠? 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다음 나의 이름은 오졌다 오졌다 2개 지민